주식 농무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미래나노텍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나노텍, 지금 주가가 한 번씩 지지를 받던 구간을 최근에 이탈했다가 다시 또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구간을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면 LCD 광학 필름과 터치패널, 윈도우 필름, 제귀반사 필름, 멀티코팅 필름과 전자기기용 노이즈필터 등을 생산 판매하는 IT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3월 투명 전도성 필름 제조와 판매업을 영유하는 미래 TNS를 흡수합병했고 미래 에쿠티 파트너스 관련되어 가지고 신기술 사업 투자, 그리고 상신전자는 노이즈필터, 그리고 미래 첨단 소재는 2차전지 소재, 양극재 첨가재인 수사나 리튬 등을 하고 있는 자회사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8월 14일에 나왔던 이슈죠. 계열사 모두 호 실적, 동사 상반기 수익성 개선에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미래 나노텍 그룹이 올해 상반기 수익성을 크게 개선했다. 동사가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 줄어든 3,107억원이었다. 다만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은 같은 기간 각각 76%와 1,127% 증가한 기록을 실적을 발표했다. 동사의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별도기준 실적 역시 전년 대비 개선됐으며 주요 사업인 디스플레이영 광학필름은 TV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도 불구하고 내재된 기술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제품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주요 거래처인 삼성전자 외에 지속적으로 해외 거래처 발굴도 함께 매출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흡수 합병한 솔레어 사업 부문인 차량용 윈도우 필름도 안정적인 반기 순이익을 달성하면서 미래나노텍 그룹의 전반적인 실적 향상에 기여했다. 솔레어 사업 부문은 기존 주력인 윈도우 필름 외에도 ppf 등 프리미엄 기능성 필름 사업 확대에 주력하는 중이다. 연결이익이 상승한 주요 요인은 계열사인 미래 첨단 소재가 영위하는 2차전인 소재 사업의 물량 증가이다. 주력 상품인 수산화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일부 매출이 감소했지만 전기차의 쾌점 즉 일시적인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와 비교해 리튬 판매 물량은 3배 정도 증가하면서 순이익 구조가 크게 개선이 됐다. 미래 첨단 소재는 지속적인 공정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반기 순이익이 76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미래나노텍 그룹 연결 순이익 중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실적 향상에 기여했다. 해외 법인 설립 등을 통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거래처 밀착 협력 및 마케팅으로 동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가전과 전기차용 EMI 필터에 주력하는 상신전자는 국내외 가전제품의 꾸준한 수요와 함께 전기차용 리액터 등 양산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전년보다 10% 이상 성장한 최대 매출인 649억 원을 기록했다. 지속적으로 전기차 및 전자제품으로 신규 모델 개발 참여를 통해 매출매의 수익성 향상을 추진 중이다. 기존 사업 외에도 기반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프리미엄 전장용 기능성 필름과 2차전지 소재 분야 등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향후 미래나노텍 그룹 차원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실적 향상이 예상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회사를 통해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본업도 증가하고 자회사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떨까요? 주가 위치 보시겠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고 했는데 주가는 위치 어떠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2차전지주,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먼저 하락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2차전지를 포함한 반도체주의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같이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도매급으로 떨어졌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가가 떨어졌는데 실적은 잘 나옵니다. 실적 조금이다. 기본적 분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은 잘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 조금씩 봐가지고 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3,000원대 지지를 받았던 종목입니다. 이 앞에서도 머리, 왼쪽, 오른쪽, 어깨, 역해돈셀더 만들면서 강하게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 두 번째도 역해돈셀더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번에 세 번째 역해돈셀더가 확인이 됐습니다. 52주 차트상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역해돈셀더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일단 눌림목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장중에 은봉만 나오더라도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눌림목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눌림목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눌림목이 나오면 좋지만 눌림목이 안 나오더라도 장중에 은봉상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의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51% 상상에서 11,950원에 마감했습니다. 1차 저항대는 13,000원, 2차 저항대는 14,000원, 3차 저항대는 15,000원 그리고 16,000원과 2만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2만원부터는 2만원과 2만 1,5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2만 1,5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만 500원, 2차 지지대 9,500원, 3차 지지대 9,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등을 보시겠습니다. 외군이 한 달 동안 2만 3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샀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관 한 달 동안 3만 1천 주를 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런 식으로 기관도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투가 트레이딩하고 있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전반적으로 관망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 달 동안 3만 3천 주를 팔았는데 역시 개인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하면서 트레이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 주체가 전부 다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네요. 동사는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3.91%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좀 더 세밀하게 보면 3.60%부터 3.99%까지 즉 3% 후반대부터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정도다. 그래서 딱 잘라가지고 아 그러면 좋아, 나쁘어, 흑이야, 백이야 라고 여쭤보신다면 제가 전반적으로 3% 때이기 때문에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면 3% 때 후반이기 때문에 3.60%에서 3.99%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정도다. 영어로 말하자면 not bad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22.50%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주 지분율이 30% 이상이 되야만이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22.50% 지분율을 최대 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최대 주 지분율이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4,900억 원대에서 작년에 6,900억 원대까지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전반적으로 실적은 조금 더 분기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올해는 좀 실적이 안 좋고 내년도 상당히 실적이 좋거든요. 그 점 참고하시고 영어비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90억 원대에서 작년에 130억 원대까지 증가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70억 원대 적자에서 작년에 8억 원으로 흑자 전환 됐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영어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2분기 영어비 70억 원대, 3분기 20억 원대, 4분기 10억 원대 나왔고요. 올해 1분기 영어비 60억 원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76억 원 대비 올해 2분기 116억 원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보시면은 그건 아셔야 됩니다. 2차 전지주도는 전반적으로 어떻다? 올해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고 내년도 상당히 큰 폭으로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주가 2차 전지의 실적이 올해는 작년에 올해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동산은 올해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다른 데에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올해 2차 전지가 실적이 안 나온 상태인데도 올해 실적이 잘 나온다. 내년도에는 2차 전지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것 예상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만큼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기존의 다른 사업부 쪽에서 실적 그대로만 나올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올 것 예상도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좋고 올해 대비 내년도의 실적이 좋을 것 예상도 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는데 주가는 어쩌다 받았고 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세게 말하면은 걸어가고 있는데 땅바닥에 돈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식농무원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이제 그거를 현실이라면은 그걸 이제 파출소에 갖다 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쉽게 설명하게 되면은 돈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은 죽어야죠. 줍줍을 해야 됩니다. 현재 주가 위치가 그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20%대 유보율은 16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일반적인 재무상태입니다.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1.97%입니다. 올해 1, 2분기 보겠습니다. 마진율이 4.1%, 2분기 같은 7.2%입니다. 일반 제조 평균의 7%대에 일반 제조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의 영업이익률은 1.97%밖에 안됐는데 7%까지 마진율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는 마이너스이고 BPS는 8,550원이 되겠습니다. 자, 1분기하고 2분기만 보시도록 할게요. 1분기 EPS가 13원, 2분기가 343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합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36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도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720원 되거든요. 720원 기준으로 현재 EPS 기준으로 PER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20원이면 7,200원이면 10배입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PER 한 15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션은 PER 10배에서 15배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전보다는 거품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2차 전지주만 어떻죠? 예전에는 PER 100배 달렸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거품이 많이 사라지고 PER 한 40배 정도까지 보통 나오거든요. 동사 현재 주가 위치 PER 15배 구간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로 보게 되면 현재 주가, 적정 주가 수준이긴 하지만 밸류션은 적정 주가 수준이긴 하지만 다른 2차 전지주에 비해서는 현재 조금 싸게 거래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아까 자회사도 말씀드렸는데 양극재 쪽, 수산화 리튬 쪽에서 38%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요. 광학 필름에서 33%, 노이즈 필터에서 15.8%, 윈도우 필름에서 6.5%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차 전지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듯 하십니다. 마지막 12전화 했던 게 2021년도네요. 올해가 2024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채비율은 120%대, 유보율은 16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3위 연결 대상 회사로는 미래 첨단 소재, 2차 전지 소재 만들 회사, 그리고 EMI 필터 만들 회사, 윈도우 필름과 광학 필름, 제기반사 필름 등등을 만드는 자회사가 있다. 전반적으로 SMT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되어 가지고도 전반적으로 자회사들에 상당히 실적이 잘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나노텍 오늘 총가 11,95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조원은 개인의 평균 매수당가 11,000원대, 평균 매도당가 11,000원대이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당가 10,000원대, 평균 매도당가 10,000원대입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당가 11,000원대, 평균 매도당가 11,000원대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들이라고 하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5.5% 증가했습니다. 모멘텍은 계열사 모두 호실적이다. 그리고 상반기 수익성 개선이 되어있고 동사가 지금 흡수합병화, 솔레오 사업부분이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미래 첨단 소재와 상신전자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면서 효자가 현재 엄마를 배부르게 하고 있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52.9이기 때문에 과열금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76.4이기 때문에 과열금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 1차는 14,000원, 2차는 16,0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15,000원, 2차는 9,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 나노텍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